안녕하십니까 증경수입니다 올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그리고 길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저희들에게 다가왔죠 벌써 8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겹치는 것인지 50일 동안이나 긴 장마가 진행되면서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방방곡고 지금 물피해로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을 만나서 그 인연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증경수 만남 시간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충청남도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정에 바쁘신 데도 불고 오시고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청남도 하면 특히 우리 지금 그런 얘기하면 우습다고 하겠지만 양반의 거울로 참 여러 가지 가장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우리 국외도의 핵심인데 충청남도에 그동안의 피해가 어느 정도 장마 피해가 있었는지요 장마 피해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한 건수로만 봐도 한 12000건이 넘고요 피해 액수로 현재까지 집계된 걸로 봐도 한 1368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수혜 피해가 굉장히 크다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이미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예선과 금산도 특별 재난지역을 신청한 상태일 정도로 충남의 수협회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이 장마가 50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에게는 2020년에 들어오면서 그냥 새 벽두부터 코로나 확진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벌써 8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방역대책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충청남도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충청남도 확진자는 한 197명 정도 되는데 완쾌자가 한 189명 거기다 현재 입원 환자가 7명이고 사망자가 1명인데 8월 들어서는 한 8명 정도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정도의 환자 발생 숫자라면 충분히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확진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방역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남도 33개 정도의 해수욕장이었는데 이 중에서 연 15만 명 이상이 찾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교통을 통제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발열 체크한 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한테는 손목밴드를 세워서 해수욕장 출입을 하는 동시에 또 해수욕장 출입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이라든가 주점도 이런 손목밴드를 착용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정도로 해수욕장에 코로나19 발생에도 또 집단 감염에도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8개월을 접어들어서 멸로 그렇게 끝난 것 같다 하는 감이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서는 코로나가 상당히 조금 장기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충청남도도 도민들에게 좀 더 편한 생활의 안정권을 주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방역의 장기화 대책이 필요한데 무슨 그런 장기 대책은 세우셨나요 장기 대책은 제2차 코로나19 대유행을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단계별 병상 가동 체계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충청관 같은 충청관 전체로 공동 병상 체계를 마련하고 또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마스크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보호용품 같은 경우 보호 같은 경우죠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해서 2차 대유행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비대면 사업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 가속화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요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충청남도는 규제자유특구라는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서 그 했다는 산림업의 발전에도 우리가 완전히 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소 R&D특구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해서 미래 산업을 창출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확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코로나19 내에서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 단기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앞장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청남도의 도정을 맡게 되신 기간이 한 2년 되셨죠 그렇습니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후임으로 선출되셔서 2년 동안의 특히 고정을 이끌어가면서 전국적인 문제겠죠 그러나 특히 지역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여쭤봤는데 지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사회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충남의 도정에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일단 사회 양국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쓰는 충남을 만들자는 것 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는 것 또 국가의 존망과 도정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IQ준 충남을 만드는 것 이것을 잘 뒷받침해서 충청남도야말로 가장 기업화기준 충남을 만드는 것 충남도가 도정에 네 가지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떠나서 이런 도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일단 충청남도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외자 유치에도 굉장히 적절히 나서고 있고요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한 것만 해도 749건 정도 되고 외자의 달러 도착뿐만 해도 한 17억 3200만 달러 전국에서 3위 정도로 기업 유치와 외자 유치에도 우리가 최선을 기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 양국화 문제를 해소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미노 누구나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사회 양국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살자는 충남을 만드는 정책 일환이고요 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충청남도에는 전 장애인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민선 7기 들어서 스포츠팀, 실업팀 두 팀을 창단했는데 시각 장애인이 아닌 골부팀도 창단했고 여자 태권도집 창단했는데 이 태권도팀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혼성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농어민수당을 도입해가지고요 농민, 어민, 임업인한테 한 연 8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는 한 가지만 숙여 올린 다음은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타면 무료로 하는 사업을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섬에 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 안 다니기 때문에 여객선의 운임을 무료로 하는 사업을 시행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도정을 아주 역량을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핵심적인 도정이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표현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충청남도는 작년부터 2019년도부터죠 전국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수업료라든가 취약값을 잃지 않내고요 또 나가서 친환경 100% 무상급식도 충청남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충청남도 도산화기관의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 아이를 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 또 우리가 투입하고 있고 또 충청남도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중앙정부에서 주는 아동수당 위에 충남형 아기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 36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투입하고 있고요 더욱더 의미는 하나의 정책을 소개한다면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을 꺼리는 가장 커다는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업과 주택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게 25평의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아이 2명 3명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에 말씀드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면 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충남이 부담하는 충남에 더 행복한 주택을 건립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당차고 어떤 면에서는 세심하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좋은 정책을 내놓고 계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문제에 해당이 좀 됩니다만 주택난 해결을 운운하다가 갑자기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크게 적극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요새 장마 때문에 그렇지 또 장마가 끝나면 또 얘기가 거론될 것 같은데 양지사께서는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는 데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충청권의 발전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하게 앵정수도를 좀 옮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에 차지하는 면적이 한 11.8%에 불과한데 인구가 50.15% 정도 2,600만 명가량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유력 없는 문제도 이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죠 일단 수도권은 과밀화 때문에 어떤 교통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라든가 나아가서 주택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반면에 지역 같은 경우는 모 연구소에 발표해야 하면 228개 시궁호 중에서 무려 30년 안에 97개의 시궁호가 소멸될 위기에 빠질 것이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도권은 과밀화 지역은 지방은 공동화 과소화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2010년도에 이명마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냈을 때 20일간 단식 투쟁한 바가 있는데 아 그러죠 네 그때는 이런 단식 투쟁을 통해서 행정지시 복합도시 원안을 살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행정지시 복합도시만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반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국회에도 이전하고 청와대도 이전하는 실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고 그게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적으로 찬성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의 도정을 이끌면서 정책을 많은 정책을 그래도 펼치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정책은 우선순위를 둔다면 뭐 말씀드린 고등학교 무상교라든가 뭐 7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사업이라든가 아까 더 행복한 주택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가 역점적으로 한 것 중에 나름대로 성과라면 충청남도 주민들은 혁신도시 지정이 염원입니다 그런 그 혁신도시 지정이 염원이고 15년째 우리가 이 혁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케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우리 충남 도민과 함께 해서 금년에 통과됐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근거가 되는 법률이 통과됐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소가 총 60기가 가동 중인데 무려 30기가 충청남도에서 가동 중입니다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요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일정으로 제일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수령이 건립된 데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35년, 36년 됐는데 원래 화력발전소 내구 연안이 한 30년을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도민과 함께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를 조기 폐쇄해달라 이런 요청과 운동을 강력히 했고 그것이 작년에 결정된 것도 우리 도정에서 나름대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정의 성과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충청남도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3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라고 자부하고 있죠 지금 양승조 지사께서는 전공은 법학을 하셨죠 그럼 지금 현재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정치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법조계 출신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적어도 어떤 인물을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평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라든가 우리 민족에 대한 책임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대체로 지도층이 우리 국민들에게 불씨를 받는 게 사회 지도층에서 역할과 그런 자세를 갖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이식 역사와 민족에 대한 책임이식이 있는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는 언행일체가 됐으면 좋겠다 정직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런 사람이 지도층으로 나섰을 때 국민이 신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면서 함께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정계 진출은 어떤 동기나 이유가 있어서 하셨는가요 지금 제가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님께서 유학자셨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했었고요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제가 중학교 막 그럴 때 그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도함이라든지 이런 인권유린이라든가 그런 걸 들으면서 실제로 정치를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변호사 기업회원에서 자연스럽게 열린민당 창당되면서 정치를 하게 됐죠 지금 사회가 진보냐 보수냐 양극 현상에 서로 네가 잘한다 내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분리되고 있어서 참 한심스러운 일면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양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첫째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지속가능한 대안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양극화 현상입니다 이 극심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거든요 그 하위 10% 월 소득이 한 9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비는 소비하는 건 한 12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월 31만 원 적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든가 대한민국 하위 50% 사람이 가진 총 자산이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무주택자 비율이 한 43.8%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회 통합이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진전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 양극화 해소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소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71년생에 102만 명이 태어난 것이 2000년에 6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작년에 30만 3천 명입니다 1971년생과 2019년생을 비교하면 102만 명이 30만 명이 될 정도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여러 가지 인구 소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하나의 커다란 아주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처럼 갈등이 심각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죠 빈부 간의 갈등이 있죠 지역 간의 갈등이 있죠 남북 간의 갈등이 있죠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통합의 길로 가는 것도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생각되고 이런 사회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총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대선 때 경우를 보면 방기문 씨라든가 안희정 씨 이런 분들이 충청권 인물로 대두됐다가 잠시 거론되더니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런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충청권 출신이 대권을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혹시 양지사께서는 대권 도전의 생각이 있으신지 너무 직설적으로 여쭤봐서 미안합니다 경찰에 입문한 사람이 나는 총경으로 마찰이 했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군인으로 입문한 사람이 나는 대령으로 마찰이 했지 이런 사람도 없었고 육군 준장으로 마찰이 했다 이런 사람도 없지 않고 참모총장의 대장을 끊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나는 최대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없을 거고 대체는 대표이사 내지 회장 내지 사장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정치 철학과 이념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좀 스며들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가진 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사선 의원을 했고 당의 사무총장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역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이죠 우리가 도정의 철학과 도정의 가치와 도정의 정책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일을 갖는 꿈인데 대권에 도전한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저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도민이 인정하고 도민이 또 지지했을 때 더 나아가서 국민이 저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요청했을 때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권을 전혀 전혀 출마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정을 잘 살피고 도정의 전심전력하는 것이 또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도정의 현재는 전심전력을 기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기회만 된다면 대선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대망론은 살아있는 거죠 기회와 여건이 되면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고요 그건 또 충남도민과 나아가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의무이다 의무이다 그렇게 또 생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제 사견입니다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계속 그렇게 대선 주자의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 우리 양승조 충남지사는 거론이 안 될 때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셔서가 아니라 결국 인물은 누구나 다 한번 도전과 후보군에 띄울만한데 안 알려진 것 같아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알려지려면 홍보전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안타까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에 대선에 나오셔서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큰 역할을 하시려면 그때 내놓을 수 있는 우선적인 순위의 정책이라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심각한 것은 사이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 통합에 대해서는 사이 양국화가 해소돼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런 정책을 내서드리면 가장 커다는 것은 사이 양국화를 해서 더불어 잘 쓰는 대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게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이런 걸 잘 뒷받침에서도 저출산 문제 우리가 반드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이 양국화 고령화 저출산이 단독으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하나 연결되는 겁니다 물려있죠 양국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안 되죠 저출산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고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이 양국화를 통해서 저출산 극복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5,100만 대한민국군이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이 통합 나가서 남북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좋은 말씀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딱 표현이니까 굉장히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지사님인데 이렇게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저는 골프도 안 치고 특별한 취미가 없는데요 저는 달리기가 취미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운동인데 달리기가 취미고요 그래서 마라톤 풀코스 42.19도 한 9차례 달렸고요 하프는 대회 나간 것만이 아니라 50차례가 넘을 정도로 달리기가 취미가 취미고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우리가 마음 건강도 달리기를 통해서 찾고 몸 건강도 달리기를 통해서 찾을 정도로 달리기에 아주 좋아하는 매니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달리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달리기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만 모든 건강의 기본이 사실은 육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달릴 수 있다는 체력은 살이 찌고 안 찌고가 아니라 굉장히 기본적인 체력이 기초가 되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승주 지사께서는 아주 활력이 넘치는 그런 젊은 지사가 아닌가 그래서 충청남도가 더더욱 발전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요새 이 코로나라든가 장마 피해 수해 피해 이런 문제가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인재 같다 인재 아니냐 요새 그런 논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미리 예방도 하고 거기에 대비도 했더라면 이런 장마에 큰 피해를 줄일 거 아니냐 또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확진 환자도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원만히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미국 구라파 큰 선진국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새로 백신이 개발이 됐느냐 어쩌냐 하는데 믿질 않잖아요 이 정도의 세계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인재 같은 천재지변을 과연 충남도정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하여튼 코로나19 대비는 대한민국 K-방역이라고 일컬일 정도로 세계 모범 사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한 5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자만 해도 16만 명이 넘고요 그런데 확진자 비율이라든가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치명률이라는데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톱 수준입니다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한 28명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가까운 일부만 해도 한 39명이 넘거든요 또 치명률이 우리는 한 2.1% 정도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치명률 자체가 낮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코로나19 문제는 잘 대비하고 어떤 감염 확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은 집중호우를 위해서 큰 피해가 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 경기, 강원 있는데 기록적인 폭우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한 1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의 기록적인 폭우 시우량이 한 50mm가 넘으면 굉장히 위험한데 이번 피해 같은 경우는 50mm가 아니라 85mm, 100mm 정도 온 뒤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500년 만에 한 번 홀뚱말뚱 그런 폭우인데 이런 천재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건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한 17년도 같은 경우는 천안 같은 경우도 17년도에 폭우한 일에서 특별 재난적으로 선포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복구를 했지만 응급복구에 그쳤습니다 항구복구라는 거죠 이게 이번에 다시 또 재방이 무너지고 범람을 했죠 이런 건 분명하게 인재 성격이 충분히 있다 물론 항구복구에서는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전국적인 현상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는 예산사의 문제를 있지만 그래도 이걸 제때에 복구계획을 잘 세워서 항구복구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더라면 피해가 덜 되고 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천재의 지변이지만 여기에 인재 성격도 있는 걸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항구복구계획을 통해서 정말 500년, 1000년 만에 한 번 올지도 모르는 폭우에 대비했을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100년 정도는 틀림없이 우리가 그런 폭우라든지 자연 재난 대회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항구복구계획을 잘 세워지고 우리가 실천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피해지역의 피해민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전부가 인재입니다 하소연들을 해요 왜 그러냐 땜을 물이 어느 정도만 잠기면 그 땜을 문을 열어서 수문을 통해서 물을 적당한 양을 방출하고 이런 장마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천연 이런 장마에 대비를 안 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섭섭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래요 물론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문을 좀 열어놨더라면 이런 댐으로 인한 소위 방류의 문제 여러 가지 논밭이 물에 잠긴다든가 지금 물에 잠기는 논밭이 위에서 내려온 비보다는 댐에서 방출한 급작스러운 물난리 때문에 더 하류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섬진강 쪽이라든가 이런 데 대단한 물난리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충남도 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댐은 수위 조절을 통해서 사실 충남도 여러 가지 댐이 있는데 대청댐, 대우댐, 용댐도 있는데요 사실 장마 기간 동안 계속 방류를 합니다 대개 유입량과 비례해서 대비를 했는데요 대개 방류를 대부분 잘합니다 그런데 용담대 같은 경우는 방류를 하다가 방류 양을 갑자기 굉장히 대폭 늘었어요 몇십 톤 정도를 하든가 한 2,800톤, 3,000톤 정도를 갑자기 해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지대에 침수가 되고 완전히 범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용담대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적 판단이 받아보될 정도 모를 정도로 수위 조절 방류 조절에 적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도 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댐 조절에 방류 조절은 잘하는 편인데 말씀하신 두 댐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추위에 대한 일 없도록 재발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보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이런 정책을 썼더니 2년 동안에 충남 도정에 도민들의 생활 편의를 많이 도왔다 이런 정책이라면 손꼽아서 어떤 걸 예컨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충청남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타면 전원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서요 작년 7월일부터 금년 7월일까지 천만 건 이상을 이용했거든요 어르신들이 피부로 내가 시내버스를 타면 예전에는 돈을 냈는데 시내버스를 타면 돈을 안 낸다 그러니까 더 많이 다니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부로 안 나는 체감이고요 고등학교 100% 무상교회를 통해서 19년도부터 충청남도는 수업료라든가 책값 급식비 일치 안 나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일이죠 특히 이번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는 전원 금년 7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무료입니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편의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거고요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그 농어민수당이 한 80만 원 책정됐는데 그 농민들한테는 코로나19 대비해서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셔라라는 뜻을 담아서 일부 45만 원 지급했는데 그것도 아주 피부에 와닿게 도민들께서 환영하고 좋은 정책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지사께서는 당의 사무총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선의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그러면서 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실 때는 장애인복지법안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양지사께서 그 당시에 가장 아 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법안은 꼭 해보고 싶었다 하는 게 기억에 남습니다 장애인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정책 법안이 제가 12년간 보건복지 상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지난 12년간 어쨌든 간에 저희 손길을 함께 동료 의원들과 함께 거쳐간게 많은데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였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 영예 규정대책에 우연결정이 났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생겼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건데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도 수정한 게 생명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마사안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해야 된다는 법률을 개정안을 함께 내에서 통과시킨 게 우리 장애인의 복지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장차법이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참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현재 시행되는 것도 장애인복지로 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향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로 치마으로 제가 실업팀을 두 팀을 창단했는데 한 팀이 시각장애인들이 단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골볼팀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남녀 골볼팀을 창단하는 것도 골볼 시각장애인의 눈을 가리고 할 수 있는 운동이 골볼입니다 골볼 보지 못하는 골볼인데 골볼팀을 창단하는 것도 전국에서 처음이고 또 여자 태권대팀을 창단했는데 여기에 장애인 선수가 포함돼서 여성 장애인 실업팀 선수가 처음 탄생한 것도 충청남도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은 충청남도 한 13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거든요 이 13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 누구나 경증이든지 중증이든지 시내버스 타면 우르는 사업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성과이고 또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라든가 중증장애인 활동 보진 시간을 대폭 확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이미 펴봤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1년 내내 쉴 틈이 없습니다 친정에 큰일이 일어나도 시즌부터 했는데 이런 분들으로 해서 장애인 힐링센터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충청남도에 지금 설립하고자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만들었으면 되지만 이 장애인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당사자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다 이 장애인의 분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피우는 아픔과 어려움은 함께 나눠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끝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고 또 거기에다 장막까지 겹쳐서 비피해로 가혹이 다 전파되다시피 하고 참 암담한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좀 길게도 좋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코로나19가 한 8개월 정도 지속되고 여기에 집중후련에서 여러 가지 수재 수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내면에는 위기를 극복하는 DNA가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서 전 국민이 함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국민의 높은 방역수준과 공동체 정신으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또 수혜폐화 같은 경우는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자원봉사자 국민들과 함께 피해 극복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도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멋지게 극복하고 수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가지 힘내시고 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충남 도민과 함께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귀한 분을 모시고 지혜와 여러가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를 배우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알차게 그리고 보람있게 그리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또 장마로 인한 여러가지의 피해복구 문제 또 피해를 입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위로가 돼야 할 건지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 몇 마디로는 물론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또 괜찮은 분들은 위로로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승조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오늘도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가 될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어렵다고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이라든가 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과 또 성금을 좀 보내주시는 그런 알찬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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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